3차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너무 착한 것 같아. 문제 속에서 x축에 대한 3차함수가 지금 정해졌어요. 이미 0과 뭐를, 2를 근으로 갔는다 이런 거죠. 나 0하고 2를 근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런 나 0이고 나 2야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야. 3차하니까 도함수는 몇 차함수겠어? 2차함수겠죠. 그래서 막 충동적으로 지금 뭐하고 싶죠? 식을 세워볼까? 이런 생각. 능력자니까 우리는. 근데 맴매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알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더니 알고 갔는데 기억 니은 디귿 그걸 묻지 않아. 그러면 시험 당일 날은 슬플 것 같아. 시간을 앙비한 거니까.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억을 봤더니 F0가 0보다 뭐 할 때? 작으면 과연 그때 함수값인 F0와 F2의 크기를 뭐 하래? 비교하래요. 우리가 흔히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요.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뭐 이걸 비교하래잖아. 우리가 근본은 뭐야? 정말 얘를 구해. 야 너 구했던 1이고 너는 구했던 2더라? 만약에 이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너가 1이고 너가 2냐고 묻겠지. 듣고 있니? 대화법이 되게 중요해. 우리가 항상 뭐라는 얘기야. 과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시키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과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아 이거 분명히 이런 거잖아.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하필이면 원함수의 그렇지? 원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원함수에 대한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냈다고.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의 행동요일은 당연히 뭐야? 보자마자. 바로 도함수와 원함수의 뭐니? 관계 그래프죠. 그게 핵심일 것 같아. 그래서 행동요일은 일단 적어나 그래서 이 문제가 비교적 쉬웠던 거예요. 이 문제는 선생님 확실합니다. 바로 뭐니?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바로 그래프로 그려라죠. 이게 이제 가장 보편화된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무식 중에 하죠. 무식 중에.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이런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 있어야 하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태도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 같아. 그래서 당연히 우린 그걸 뭐 했던 거야 언제나. 도함수의 그래서 뭐를. 난 도함수의 뭐가 중요했던 거니? 부호가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너가 그래서 뿔맛불이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뭐야. 너 이리 내려와 이런 거지. 야 너도 내려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가 분명히 뭐야? 증가하다가. 아마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뭐하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특히나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문과성과 입과성의 차이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흔히 지금 손님 있잖아. 야 여기까지 증가한다며. 증가한다며. 근데 선생님이 뭐한 거야?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게 그렸잖아. 이게 문과생들은 뭐한 거야? 그냥이지. 어? 문과생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 삼체암선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과생들은. 야 나도 이러면 안 돼. 왜 우리는 사실은 뭐를 아니까? F'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 소하고 있다고. F'이 감소하고 있다고. F'이 감소한다라는 건 실제 그래프는 분미 뭐라는 거야? 위로. 볼록이라는 거죠. 어. 이거는 구구단과 같은 거야. 아. 이계도의 부호를 가지고 바로 원암수의 뭐를? 오목과 볼록을 뭐하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인 거야? 여기까지인 거지. 왜? 여기까지 계속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뭐야? 위로. 볼록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한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린 거지. 아. 그래. 여기까지는 항상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구나. 아마도 이건 3차 함자였으니까 사실 얘가 뭐겠어? 변. 곡점이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구구단처럼 다가올 것 같아. 아. 얘는 거꾸로 야. F'이 지금 증가하잖아. 함수값이 증가한다고. F'이 증가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려면 다행히 그래프는 뭐해야 돼?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돼? 이걸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려봤더니 다만 아직은 뭘 몰라. 위아래를 모르죠. 그렇지? 여기 이제 X축이 어딘데? 라고 물었더니 응답이 없어. 이런 거지. 듣고 있니? 그렇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나야 나. 이런 거지. F'이 0보다 작대. 무슨 소리야? X축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죠.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0인데 근데 0,0 뭐야. F'이 0보다 작대잖아. 뭐 X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우에 있어요. 이런 거지. 기억은 X축이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F0의 절대값과 F2의 절대값. F0의 절대값은 바로 이거의 절대값인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야. 0도 2를 넣어도 음수야. 근데 누가 보셨 절대값은 누가 커. 확실하죠. 다만 그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이런 거지. 그래서 기억은 뭐한 거야. 참인 거지. 따라오겠죠? 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아, 그래서 기억을 물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니우는 이번엔 니우는 이번엔 니우는 F0와 F2의 곱이 얼마가 되었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절대값 Fx는 X이골 A에서 극소인 A의 값의 개수가 몇 개? 두 개냐고 물었어. 그렇지? 얘가 극소값이 뭐야? 극소가 두 개가 된다. 이런 거야.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그지?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F0와 F2가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 그래프가 이제 일로 갖고 와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확실해. 일단 저 그래프는 분명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건 분명하거든. 안 맞고, 그렇지? 이런 삼체암수가 맞아서 100% 얘가 지금 0일 때고 얘가 지금 뭐일 때야? 2일 때야.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아래를 몰라. X축의 정보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현재로 쓰는 거지? 그래서 기억처럼 이 조건화에서 내가 X축의 위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야, 얘도. 야, 0하고 2를 넣었더니 극대화 극소의 값이 곱했더니 0보다 커하나 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서로 부호가 같아요, 이런 뜻이야. 따라서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지. 둘 다 양수해야 이런 거야, 그렇지? 얘도 되고 뭐도 돼? 얘도 되지. 얘도 되는 거야. 둘 다 음수해도 되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뭐여도 돼? 0도 되지. 어디까지 돼? 접하는 것까진 되겠지, 그렇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원함수와 도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연스럽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래프를 우리가 탄생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X축의 위치가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사실은 총 이런 이 사이 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다 된다 이거지. 이럴 때 절대값 FX가 극소가 몇 개인지 두 개가 된 줄 물은 거야. 자, 얘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의 경우는 사실은 X축이 일단은 이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다면 절대값을 채하면 분명히 음수인 얘만 꺾이겠지,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품이 이거야. 그럼 극소는 당연히 뭐야? 당연히 여기서 극소? 어디에서? 여기서 극소. 맞지? 두 개 맞네 이런 거지. 그렇지? 얘일 때는 얘일 때는 여기서 꺾이겠지. 그렇지? X축이 여기니까 여기서 꺾이. 그러면 얘가 극소? 여전히 얘는 뭐야? 극소. 하지만 아까는 극소값이 0이었던 거고 지금은 극소값이 뭐야? 양수인 거지. 하지만 어쨌거나 극소는 몇 개? 두 개. 난 극소값이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거지. 극소가 되는 뭐의 개수야? A값의 개수죠. 극소값의 개수가 아니라 극소가 되는 정역 A값의 개수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지. 야 두 개 맞아. 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X축이 만약에 너라면 이때는 뭐야?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아마도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렇지? 뭐? 그랬더니 여전히 극소는 뭐야? 나야 나. 나야 나. 그렇지? 극소 몇 개? 두 개. 아 얘도 두 개네. 아.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럼 얘일 때는 얘일 때는 거꾸로 뭐야? 얘가 이제 대칭이 되니까 아마도 이런 그래프겠지 뭐. 그렇지? 아마도 이런 그래프겠지 뭐. 그렇지? 여전히 극소는 뭐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겠죠. 오우. 야 니은 뭐니? 참이죠. 니은 참이죠. 따라 무언가를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참거지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프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물며 디귿의 선. 하물며 디귿의 선. 이번엔 F0와 F1을 더했더니 얼마? 0이 되었대. 그렇지? 그랬더니 이 방정식에 그렇지? 이번엔 절대값 FX와 바로 F0 얘가 하필이 뭐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4개래. 야 나 서다 내실 이런 거죠. 야 이제는 드디어 조건이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 되었어. 그렇지? 뭔가 좀 더 강한 조건 같아. 아니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 어차피 내가 아는 건 딱 그래프 경우에 딱 이거라니까. 그렇지? 어차피 선생님 삼차함수는 100% 딱 이런 그래프거든. 그렇지? 내가 아는 그래프는 딱 너거든. 이런 삼차함수라서 난 확실히 니가 0이라는 걸 니가 2라는 걸 극대와 극소가 아까 0과 2에서 갖는다라는 거. 다만 X축의 위치를 어딘지 몰랐는데 이게 웬일이니? 0하고 F1을 넣었을 때 지금 무슨 소리야? 극대값과 극소값이 합이 얼마래? 0이래요. 와우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이건 X축의 위치를 뭐 한 거니? 지정해 준 거지. 어디에다? 나야나? 이런 거지?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 변곡점. 나 변곡점의 Y좌표가 얼마예요? 0이에요. 이런 뜻이야. 나 변곡점이 바로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이런 뜻이야. 와우 이런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지금 1, 2, 3가 정확하게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됐다. 따라서 이럴 때 드디어 이런 3차 함수에 대해서 FX에서 절대값을 취한 거야. 뭐가 두려워? 그치? 절대값 취하면 그냥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양수인 건 그대로 음수인 건 뒤집어요. 이런 거잖아. 뒤집은 거야. 뒤집으니까 당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올라오겠지 이렇게. 그치? 넌 그대로. 넌 그냥 이대로. 그치? 너는 뭐야? 뒤집어져? 이런 거지. 근데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뒤집어져? 올라오는 값이 즉 이놈의 절대값과 이놈의 크기가 극대학수의 절대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무슨성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얘가 높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지.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이미 이미 X축 그러니까 Y축은 어디에 있었어? 여기 있었겠지. X이꼴 0이 0였으니까. 그치? 내가 바로 Y축이야. 내가 바로 X축이고. 따라서 F형은 F형이 누구니? F형은 바로 뭐였어. 원래 뭐야? 흑대값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F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뭘 물었니? 실근에 뭘 물었다고? 개수를 물었잖아. 그치? 자 이것도 밑을 쳐놔. 실근에 뭘 물었다고? 개수를 물었어. 그러면 정말 실근을 찾니? 아니지? 당연히 뭐니?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멋찾기? 교점을 찾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그래프 상에서 그치? 그래프 상에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라가 되는 거야. 그치? 아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그치? 행동요인이 되는구나. 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글 뭐 너무나 필연적으로 딱히 그래서 다른 길로 세워나가 셀 길이 없어. 사실 그치? 셀 길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비록 21번 치고는 그렇게 킬러는 아니었던 거야. 사실 그치? 다만 이런 과정들 도함수 원함수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내는 건 그건 초월함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아 왜 같아서 정말 그니 만나는 게 딱 하나 둘 셋 넷 그치? 서로 다른 건 몇 개? 네 개가 맞겠죠. 그치? 그래서 디귿도 뭐였던 거야? 참이었던 거야. 사실은 딱 무난하죠. 사실은 그치? 요런 정도 문제야. 그치? 아 그래서 또 상징적인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태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냈던 문제 같아. 이 세 문제죠. 그게 이제 됐고요. 역시나 대화식 해설에 대해서 그 자세히 보다 보면 선생님이 또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대화식 해설 자체에 선생님이 그냥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뭐 어머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대화해보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내가 답을 답을 이미 기출이다 보니까 답을 외울 정도이고 또 해설을 그냥 누군가로부터 그냥 이미 배워버리고 외워버린 거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자꾸 되도록이면 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너 스스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아는 것도 한 번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가자.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